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과의 긴장이 핵목의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크리프 2위에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모래주머니를 통해 창호를 건설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외침해서 도시 전체를 유세화하고 있습니다. 베르단스쿨을 점령하듯 송구한 러시아군이 마리오폴 지역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치 지역에서 러시아 장갑차가 파괴된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회담을 가진다고 합니다. 다음 국가는 러시아 비행기 연공 폐쇄 국가입니다. 핀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덴마크,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베니아,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불가리아, 로마니아, 몰두바입니다. 이탈리아가 러시아 비행기의 연공을 폐쇄했습니다. 더 들어오는 소식을 정리해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언급을 하는 바람에 좀 더 빨리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